2. 2. 2. 3. 3. 4. 개세요! 어떻게 알아요! 개세요! 제가 돌풀에 걸렸으면 피자를 쏟았는데 살려주세요! 잠시만요! 과장님! 과장님! 무슨 일이야? 스텝운드 상태입니다! 뭐? 스텝운드? 피피는? 퍼스트는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! 그럼 얼른 R&D에 이하실로 옮겨! 네! 잘해주세요! 살려주세요! 살려주세요! 대박! 서큘레이션은 괜찮은데 메디아 너버가 눌린 것 같아. 컴프레션! 그런다고 살릴 수 있을까요? 피자의 생명은 시간이야! 컴프레션! 컴프레션! 리덕션! 리덕션 교정! 리덕션 교정! 인터베이션 잡고 양라인 잡고 2리터 풀드랍 핫소스 추가! 너무 위험합니다! 지금 참밥 도음밥 가릴 거야? 죽으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! 내 고역에선 내 방식대로 한다! 살린다! 무슨 수를 써서라도 살린다! 메스! 메스! 멜팅 고르몬졸라! 멜팅 고르몬졸라! 멜팅 고르몬졸라! 잘 못 들었습니다! 통파인애플 못 들었어! 통파인애플! 통파인애플! 정신을 안 차려! 통파인애플! 꽈리고추! 꽈리고추! 한돈 떡갈비! 한돈 떡갈비! 다행히 도우 상태가 건강해서 급한 무릎 끈 것 같아. 리커버리 룸으로 옮겨. 역시 도우가 건강해. 자 이루어. 제 피자 괜찮나요? 살았나요? 아주 잘 됐습니다. 다행히 흥미도우 상태가 건강한 상태라 자제분이랑 이거 드시고 공도 차시고 몽구도 하시고 탁구도 하시고 골프도 치시고 다 하시면 됩니다. 건강하게 맛있게 드십시오. 감사합니다. 아이고 뭐 이런 거 가지고 우리 가족이 정말 좋아했어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그래. 모든 사람들은 피자를 맛있게 먹을 권리가 있어. 입으로, 식도로, 짠으로, 피자 알볼로. 고생했다. 내장탕이나 먹으러 가자. 수제로 제대로 알볼로 피자 알볼로.